오늘은 장애인의 재활 의혹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은 보조공학기를 통해 활동에 도움을 받는데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수록 좋겠죠. 정부가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간 예산이 고작 2억 원에 불과해 생생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료가 종류별로 표시된 모니터에서 고객이 커피를 고릅니다. 주문을 받은 사람은 발달장애인인 31살 김일도 씨.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포스기의 안내에 하나하나 따릅니다. 발달장애인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보시면 계산대한 모니터에는 각 화폐권이 뜹니다. 시각장애인 정유라 씨는 스마트폰 등에 연결해 쓸 수 있는 특수 키보드를 사용해 일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폰을 쓰면서 나도 뭔가 자유롭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느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이들 보조공학기기는 정부로부터 80%의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업체들이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예산이 2억 원에 묶여있다 보니 한 해 두 개 업체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업비를 신청했어도 받지 못한 업체는 26곳에 이릅니다. AI와 5G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개발을 위해서도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